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안녕 안녕 숙소에요 우와 어 들어온다 숙소입니다 들어왔어? 누가 들어왔지? 오! 왔다 왔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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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세요 다들 잘 있나요? 잘 계세요 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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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나? 오! 밥 먹었어요? 열신데? 열신 어? 저녁 야식 먹어야죠 소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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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봉까지 밥 먹었어요 에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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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인데 뭐 하셨어요? 오늘 뭐했어요? 치킨? 치킨? 오늘 날씨 좋았나? 나가보지 못했어요 숙소에요 여러분 여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개 숙소에요 저희 벽 아름다운 이 벽 아름다운 이 벽 아름다운 이 벽 달고마 달고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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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l 저희 갑자기 인형을 소개 해볼까요? 아니에요 nikka 아니요 아뇨 하 빠르다 빠르다 Australia 오 이제 이번 주 Bun 끝나고 내일은 뭐하시나요? 내일은 인기가요 를 보는 날이죠 네 올거죠? 올거죠? 오실건가요? 볼거죠? 보실거죠? 꼭 봐주세요 내일 무대 봐주세요 와 우리 못한다 저 독감주자 맞았어요 난 댓글을 읽겠어 여러분 댓글을 여러분 독감주자를 맞으세요 태국 팬에게 할 말 태국 팬에게 할 말 해주시죠 다음주 주간아이돌 원망사수 맞아요 우리 다음주에 주간아이돌도 나오고 어떻게 나올지 이제 자주 볼거 같군 맞아요 걱정이 되네요 꼭 챙겨보세요 오늘 몇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잠깐 오늘은 몇시에 일어났지? 오늘은 늦게 일어났지 방금 일어났어요 리사언니 인형 보여주세요 유니콘 당연히 본방사수 화장 쌩얼인가요? 각자의 솜씨로 와우 지금 다들 뭐하세요? 우리 소통해봐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애교 애교 없습니다 애교 너 애교 PPAP 해달래 PPAP I got the bang 어떡해 어 너 제일 이뻐요 감사합니다 저기 멍든거 같아요 아까 무릎에 쳤는데 Hello from London Hi London Hi London Hi London Hi Brazil Hi Brazil 오우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짜장면 먹었어요 처음 뭐 먹었지? 축하한 샤브샤브 샤브샤브 맞아요 언니랑 같이 샤브샤브 먹었어요 많이 먹었네 오늘 비애티남 로제 눈색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리사 이뻐요 리사 이뻐요 족발 먹었대요 누가 우와 족발 먹고 싶다 일본어 일본어 틱 일본어 티깽 꼼바 어 저도 짜장면 먹었대 닛나니 타일랜드 타일랜드 일본어 싫대 아이스키 이나상 손하트 아나타타치가 까닭 파다타타타타타타 조연아이돌 촬영 어땠나요? 한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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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아 저희도 방송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탕수육 먹었어요 탕수육도 먹고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수능 응원 곧 수능이 나왔다 수능 수능 화이팅 파이팅! 하세요! 정말 다 잘 될 거예요 우와! 댓글이 막 재밌다 너무 읽고 싶은데, 너무 빠른데 인형 이름 뭐예요? 달곰이 이름은 눈알 인형 어? 원하리죠? 싱가포르 헬로, 싱가포르 갑방 써요? 저희 갑방 써요 어, 휘고 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제 탓이에요 스피크 잉글리쉬 엘로 엘로, 엘로, 엘로 엘로, how is everyone doing? 불정말 노래 불러달래, 채영아 시작 홍보, 시작 아악 우리 사랑 불정말 불정말 리사야, 채영이가 엉덩이 때리면 안 아파? 아팠어요 아픈걸로 원래 저도 제니를 때리는 거였거든요 제 손이 매워서 없던 일로 언니 손 진짜 매워요 질문, 질문 Ask us questions, guys 지금 들어왔대 다행이시네요 오, speak in Australian accent, Rosie 오 Hi I'm good, I'm right No I don't think she's from Australia Oh, sorry 멤버들 중에 잠이 제일 많은 멤버는 누구예요? 달곰이 달곰이에요 달곰이 진짜 맨날 저희 팍팍 음 Speak in Deutsch 어? 영알못 영알못이 뭐지? 그게 뭘까? ski What is your favorite ice cream? What is your favorite ice cream? I personally like milk ice cream Yeah, she just loves milk 전 우유 우유는 안 좋아해요 우유는 안 좋아합니다 우유는 안 좋아합니다 우유 맛 우유는 좋아하지 않아요 아랍어 해주세요 아랍어 해주세요 죄송해요 아랍어 서로의 첫인상이었더니 저는 지수언니 크롬프 저는 크롬프 사이트 들어서 지수언니 크롬프를 너무 잘 쳐서 진짜 너무 심쿵했어요 걸크러쉬 크롬프 크롬프 맛있었어 스페인! 하이 스페인 독일에 가고 싶어요? 독일에 가고 싶어요 독일에 가고 싶어요 학교에서 스페인어 공부했거든요 스케줄 없을 때 뭐예요? 숙소에서 놀아요 숙소에서 자요 보드게임이 진짜 많거든요 다음에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스튜렌드 스프렌치 스튜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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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형 알려달래 저희 바본데 바보 저희 바보예요 혈액형 바보 B A B O 맞춰주세요 B A B O는 누가 B A B O 까요? 저희 바보입니다 맞춰주세요 맞춰봐요 한 번 너무 빨라서 누가 B형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B A B O 제닛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바보야 바보야 저 B형이라고요? 제닛 언니 제닛 시험공부 빠르다 빠르다 본바요 화이팅 시험공부 화이팅 살람 제닛 지수 B형 제닛 지수 까와이 틀렸습니다 리사 제닛 B형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지수 A형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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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지나갔는데 너무 빨랐어 A형 짱 다음엔 O형은 누굴까 리사 O 정답 정답 이제 나오는 답이 네 저희 둘이 B형이에요 무슨 색이 좋아요? 전 노란색 좋아해요 전 보라색 나도 보라색 좋아한 것 같아 채영이가 따라했어요 제가 따라했어요 언니는요? 인정 나는 검은색 제닛 언니 검은색 네 검은색 내 심장의 색깔은 블랙 아 코마 없어요 코마 잘해줘 코마 코마 지금 아픕니다 아파서 잠깐 아쉽다 왕따 달곰 블리스 아유 슬리피 블리스 아유 슬리피 블리스 아유 슬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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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곰이는 하수 달곰이는 하수 아 못 읽었어 좋아하는 가수? 룸메이트 없습니다 룸메이트 하고 싶은 머리색 있어요? 머리색 머리색 지금 했지롱 브라질 지르미니 제니언니 귀 뚫은 거 보여주세요 제니언니 제니언니 보여주세요 제니 우리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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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두 개 이쪽도 키가 몇이네 리사 한국 사람 같은데 리사가 사실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거의 다 한국 사람 돼버렸어요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영화 저희 애니메이션 진짜 맞아요 애니메이션 팽구인 노래를 다 여울 정도로 라풍게 다 좋아해요 이제 올라가서 앉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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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베트남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불장난 할 건데 저희 내일 많이 봐주실 거죠? 꼭 꼭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불장난 we need beauty sleep it's time for our beauty sleep it's time for our beauty sleep 이틀리 방 보여주세요? 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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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팬이에요 스테이 노래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도 꿀노잼인가요? 안 돼 안 돼 오늘은 꿀잼 꿀잼? 오늘도 꿀잼 자겠네요 꿀잼? 꿀잼? 꿀잼이죠? 누가 Is this a real dog? 이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강아지 살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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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꼬마 생활 아이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뉴질랜드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뉴질랜드 제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제 이제 다 국밥 할 시간이에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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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주무시고 내일 본방사수 하셔야죠 다들 좋은 밤 돼야 돼요 원한 차이나 저희 꿈꿔요 가지마요 가야해요 안 갈래 갈 거야 안 가 갈 거야 안 가 가지마요 내일 또 올 거예요 걱정마요 이제 가야 돼 학교에서 맨날 불장난 들어요 더 많이 들어주세요 여기저기로 이렇게 크게 틀고 뛰어다니세요 이제 갈 거 같아요 내일도 기다릴게요 알람 켜 오셨죠? 제가 알람 켜놔라 했잖아요 프랑스 유니콘 러브 유투 러브 유투 러브 유투 아아 가지마요 어 스테이 슬플 때 위로가 되는데 애토리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인사해야 되지? 이제는 자야 할 시간 자야 할 시간 오늘 또 만나요 이번 주 다들 힘드셨죠? 갑자기 우울 내가 우울하게 만들었어 모두 모두 수고했어요 내일도 주말이라는 점 내일도 흥분할 수 있어요 오늘 모두 꿀잠 자고 늦잠 자세요 안 돼 내일 그래도 좀 일찍 일어나서 인기가요 보셔야죠 저희 나온다고요 보고 다시 자요 꼭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모두 모두 잘 자요 모두 모두 잘 자요 모두 잘 자요 갑자기 들어왔는데 괜찮았나요? 모두 잘 자요 자 영어로 영어로 굿나잇 여러분 굿나잇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미용고 미용고 오야 수비 반디 나 카드콘 바이바이 원한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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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des 바이바이 반디 바이바이 바이바이